나보고 노땅이라지. 노땅의 저력을 보여주마. 다들 잘 지내고 있었나? 이번 패치부터 액트2가 시작되니까 꽤 내용이 많다. 그럼 다들 집중하라고. 패치노트 3.05 출발! 먼저 요원 소식이군. 브리치는 이제 C스킬 여진으로 적의 설치물을 부술 수 있다. 예시를 보여주지. 멋지군. 소바의 궁극기도 더 많은 설치물을 부술 수 있게 변경되었다. 소바 보여주겠나? 알았다.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!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! 오! 근데 가성비는 잘 모르겠군. 내 궁극기 배도 일격도 마찬가지다. 잘 보라고! 물론 세이지의 장벽을 한 번에 파괴할 수는 없지만,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거다. 킬조이는 포탑이 고장난 것 같군. 포탑에 맞을 때 순간 느려지는 정도가 감소했지. 이봐, 킬조이. 다른 기계들 만질 시간에 니 포탑이나 고치는 게 어때? 마지막으로 알려줄 요원은 레이즈다. 폭발 로봇의 성능이 너프되었지. 하지만 그만큼 구매 크레드는 감소했으니, 레이즈 유저들은 너무 화내지 말라고. 일곱 번째 맵의 출시 소식은 다들 들었지. 이름은 프렉처다. 한 번 훑어보자. 한쪽은 사막, 한쪽은 숲이라?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어쨌든 다들 프렉처를 재미나게 즐겨보라고. 프렉처만 할 수 있는 게임 모드가 2주 동안 열리니까 말이야. 시스템 업데이트도 놓칠 순 없지. 랭크 티어에 다시 불멸 1, 2, 3이 생겼고, 다이아몬드 티어 등급에 따라 함께 돌릴 수 있는 불멸 티어 등급도 제한이 생겼다. 마지막은 배틀패스 패치다. 이제 프리미엄 배틀패스로 업그레이드하면, 기존보다 배틀패스 경험치를 더 받을 수 있다. 심지어 이번 배틀패스에는 팬텀, 팬달, 오퍼레이터 스킨이 다 들어있으니 기대해도 좋다. 이 정도면 액트2를 위한 주요 패치는 다 알려준 것 같군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말고. 알로란티에 온 걸 환영한다 요원. 다음 주에 계속... 다음 주에 계속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